한국국토정보공사 사라졌습니다 마쿠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통국이 더 많아 그냥 많아, 다 여기 들어갈래 오늘 주차가 되게 많네 4시간네 5시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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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간네 밖에서 hotline 청와대 남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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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말만 쓰나겠지 돈 내고 하는데 나쁜말 써져있으면 진짜 나쁜거 아 뭐야 이거 다 똑같은거야? 아 줘봐줘봐 보니까 예쁘네 나무 거기서 목성이라는거는 성씨이름에 나무목자가 들어가는사람하고 친해지라는듯이 박씨 임씨 이런게 나무목이 들어가잖아요 재밌는데 여기서 보는게 최고 예뻐 예쁘지 여기가 가위바위바위라 다 얼굴이였어 고구마를 내가 밟고다닐거야 나뭇잎이잖아 신나게 밟고다닐거야 자 총 한 번에 안하는데 16,380맨 머리카락처럼 가는 꿀실리 나와라 꿀로 만든 꿀실 짜랄라 이렇게 만든 이유가 꿀에 당근도 분해하고요.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만든 거예요. 꿀을 실처럼. 그래서 안에다가 고명을 싸서 먹을 거예요. 맛있어 이거? 앞에 보시면은 참고로 수건이 없어서 유통기한 거 한다.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맛 괜찮으실까요? 얼마예요 여기? 한 번에 2,000원입니다. 2,000원 꺼내드릴게요. 엄마, 아빠, 아빠 손이 모자라. 여기 있습니다. 오늘은 먼저 선택해 주시고. 어? 작은 칼. 48번. 오 들렸다. 오 야 걸렸다. 아빠는 이거 한 번도 안 걸린대 어릴 때. 이거는? 아 이거는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. 하나만 드리면. 아 두 개 중에 큰 걸로. 야 아빠 한 번도 당첨 안 드린대. 네 감사합니다. 신기하다 야. 이게 화면 있잖아. 너 둘째 큰아빠는 맨날 걸리고 아빠는 한 번도 안 걸렸거든. 이렇게 왔구나. 제가 음료봐는 게 아니지. 이게 왜 이렇게 왔어? 저 반가평하게 다 찾고 오지는데 그래. 하지만 제가 보기에 많이 치실 것alet 좀 잘 먹자. 편하면서도 할 수 없는 편이야. 뭔가 상자들이 일이 잘 안되고 있어요. 귀여운 뺀다. 여기. 네. 저도 잘 안 가르소다. 이제 내가 간단한 거 수처음을 다 봤어. 나 나 처음 도봤어. 처음 도봤어. 신랑 잘만나갖고 늘 호강하는구나 사진찍자 잘 나왔지? 아빠? 응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일단 차를 가지러 가야지